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은 2020년 제3회 전기산업기사 문제예요 과목은 전력공학이고 2020년 제3회 전기산업기사에서 전력공학 문제가요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가 한 3, 4문제 빼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한 15문제 이상 정도는요 그렇게 어렵게 낸 문제는 아니에요 평양에 냈던 문제죠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는 전력공학 문제가 그렇게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았다 한 3, 4문제 정도만 조금 까다롭게 우리가 풀게 되는 거고 나머지 한 16문제 정도는 비교적 쉬웠다 무난했다 교과서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거의 취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문제가 고장계산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형 문제예요 수전용 변전설배 2차 측에서 설치하는 차단계 용량은 우리가 차단 용량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차단 용량을 하는 것은 써볼까요 한번 PS equal PS equal %Z 분의 100PN 그럼 결국에는 이 차단계 용량은 그죠 예를 들어서 킬로볼트 한패, 매그볼트 한패 차단 용량이 결정될 거 아니야 이 차단 용량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겠어요 개통의 임피던스 개통의 임피던스가 작으면 그만큼 용량이 큰 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기 기준 용량 그죠 이 기준량에 따라서 이 기준량이 커지게 되면 차단 용량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차단 용량은 어느 배에서 결정된가 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개통은 보통 뭐 발전기도 있을 수 있고 발전기 있잖아요 그럼 해당되는 발전기에 어떤 발전 용량이 있겠죠 PG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어떤 변압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압기 TR이 있을 테고 이 변압기 나름대로 또 변압기에 어떤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PT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선로상에서도 어떤 임피던스 값이 존재할 거에요 근데 선로란 건 용량은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개통의 어느 짐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때의 이 차단 용량을 어느정도로 어느 것에 의해서 결정되겠는가 뭐에 결정되겠어요 이 발전기라든가 전원측 이 변압기의 이 기준 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PT 값이 크다 지금 문제에서 수전용 변전설비라고 했으니까 변전설비니까 발전기 쪽과는 우리가 볼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발전기까지는 변전설비니까 변압기 위주로 보면 되겠죠 그럼 변압기 용량이 자기 용량이 얼마큼 크냐에 따라서 이 PN이 얼마큼 크냐에 따라서 차단기 용량이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1번의 정답은 차단 용량은 어느 것에서 결정됩니까 공급측 전원의 단락 용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수력발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계산 문제인 거죠 그죠 수력발전에서 이론적인 출력을 했으니까 자 공식 쓰면 발전기 수력발전소의 이론 출력은 어떻게 돼요 P는 9.8QH 단위는 원래 본래 단위가 킬로와트에요 자 여기서 Q가 뭐죠 Q가 사용한 유량 그 다음에 H가 뭐에요 H가 물의 유윤악차 자 그러면 이 식에다 그래도 대입하면 9.8QH 문제가 상당히 쉽게 나와야죠 그죠 쉽게 풀이가 돼요 자 수력이 10m3s 그 다음에 유윤악차가 몇이에요 100m 따라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뭐 아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9.8QH 나오겠지 9.8QH 원래 다리가 킬로와트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2번에 9.8QH 난이도 상당히 쉽게 되는 편이고 그러니까 2번 같은 문제는 정상적으로 수력발전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 당연히 푸는 내용이고 수력발전 자체를 갖다가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은 이 문제가 아무리 쉽게 냈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죠 기본적인 수력발전 문제고 자 3번 문제 피레기의 제한전압 피레기가 전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피레기는 그죠 피레기는 계통에 연결되는데 피레기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피레기는 여기에 이렇게 직렬개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성요소가 있는 거고 이 특성요소는 절연체예요 그죠 그래서 일종 접지에서 대지로 접지를 한단 말이야 자 피레기는 동작이 두 가지에요 평상식 때 사고가 아닌 어떤 서지파가 아닌 이상전압이 아닌 그냥 계통에 정상적인 전압이 침입해 왔을 때는 피레기는 동작하지 않죠 즉 그때는 피레기는 마치 우리가 회로자로 표현하면 오프 상태가 되는 거죠 오프 상태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피레기 양단간의 전압 이 양단간의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정격전압 정격전압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니까 그렇게 아주 크진 않을 거에요 그죠 개통전압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피레기가요 피레기가 또 하나 특성이 있는 거죠 동작 특성이 즉 우리가 이 피레기가 마찬가지로 내부 구조가 직렬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성요소가 있잖아요 또 접지했겠죠 근데 평상시에 개통전압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이상전압 뇌서지가 침입해 왔다 그죠 이상전압이 침입해 왔다 이상전압이 변압기 쪽으로 하면 변압기 파손 날 거 아니에요 그때는 피레기의 직렬갭과 특성요소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때는 마치 회로에서 스위치가 온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로가 도통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방전전류가 통전한다는 얘기거든요 흐른다는 얘기야 그때 이 피레기의 양단의 전압 이 전류가 흐를 때 피레기의 양단의 전압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 아래에 우리가 피레기의 제한전압 이상전압을 우리가 원하는 전압까지 제한시킨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제한전압이 되는 거죠 따라서 피레기는 동작 상태에 따라서 정격전압이냐 제한전압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 3번의 정답은 뭐야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란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에 분명히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에 피레기의 양단 간의 전압 이렇다 우리가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라 부른다는 거죠 이러한 거기를 위한 전압 이렇다 그리고 면에 자동이 있으신 걸 드릴 때에 눈을 열고